오늘의 첫 프라이빗 메세지를 프롬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프롬은 실시간으로 일상을 구매할 수 있는 1대1 프라이빗 메세지 서비스인데요. 앞으로 프롬에서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프롬에서는 공식 오픈 전에 일단 먼저 저를 만날 수 있는 얼리버드 이벤트 행사 중인데요.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저의 일상과 활동해 있는 스토리를 먼저 실시간으로 프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프롬을 통해서 국내외, 국외, 해외에 많이 계신 팬분들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많이 와주세요. 그러면 우리 7월 12일 프롬에서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